알겠어요. 코치라고 불러드릴게요. 대신에 코치도 저를 펠리세트라고 불러주세요. 그게 제 각오니까요. 제 방패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. 숙소에서 실수로 작동시켰다가 지붕이 휭 하고 날아가버렸거든요. 라이카는 못난 어른의 표본이에요. 어제도 양치질을 하고 나니까 자기 혼자 마카롱을 사먹었다고요. 적 발견! 만만하게 보지 마! 먹어라! 날아라! 잘 받으세요! 얍! 자! 자! 얍! 선물이에요! 날아라! 좌표 고정! 발사! 죽어버려! 얍! 짱! 만신 좀 당해봐라! 얍! 먹어라! 제가 앞장서겠어요. 죽어버려! 얍! 짱! 언패예요! 얍! 자! 자! 아야! 이건 반칙이야! 요새 코치랑 같이 지내다 깨달았어요. 짧은 수면 시간, 인스턴트에 편중된 식단, 불규칙한 생활. 코치야말로 제 코칭이 필요하다고요. 보좌관으로서 책임지고 일찍 재울 테니까요. 항의는 금지예요. 저거 감수합니다. 오늘 하루는 금지로 가진 장점을 기억하고. 그럼 바다다다니까요. 건자!